잘 먹네 왜요? 무슨 사연 있어요? 뭐.. 말이고도 먹먹한 종류의 지난 사연 멀쩡한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오빠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잖아 멀쩡하지 않아 보여서 부른 건데 사연이 있지 나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2년 시절 행복하게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성립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다리고 먹게 그게 그렇지 오우애들 짠하며 주로만 볼까 비밀의 수업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왜, 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보네 지금 보고 있는 건 멜로가 체질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넷플릭스 넷플릭스를 추천해달라고요? 넷플릭스 룩... 룩... 룩팽 룩팽 재밌어요, 룩팽 룩팽 재밌고, 퀸즈갬빛 재밌어요 저도 잘 안 보는 편이라서 수학이랑 짱친이 되고 싶다고요? 그건 수확에 허락해야죠 전 수확에 허락을 안 했어요 루팡? 제목이 루팡인가? 루팽? 리팽? 불합붕이 동일한데? 풍성한 도시로군요 자, 이거 왔어요? 네, 궤도 루팡 얘기예요 아니요? 리팽, 궤도 루팡 얘긴데 되게 되게 재밌어요 기회 되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 저는 저는 좋아하는 과목이라기보다 제 성적표에 100점이 찍힌 과목은 영어랑 한국사예요 한국사였나? 근데 사실 영어는 영어, 한국사 이런 건 다 암기 과목이어서 음악은 100점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음악은 100점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저는 계산하는 것보다 막 엄청 막 그냥 달달 외우는 거를 잘했어요 체육도 100점 맞아본 적 없어요 아, 안돼! 그러다 그냥 잔적했어 체육도 100점 맞아본 적 없어요 근데 늘 항상 80점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체육 오늘 운동 가서 하체 조지려다가 제가 조져졌어요 저는 내일 조져지는 날입니다 외우는 게 짱 귀찮다고요? 외우는 게 덜 귀찮죠 계산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기반은 너무 멀어요 말할까? 말할까? 일야 나세 neurotOK lerin 영어와 말할까? 어우 맛있겠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항상 모닝콜은 9시에 맞춰놓는데 요즘에 8시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상 1시간 정도 더 자요 그래서 알람에 맞춰서 9시쯤에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평양냉면 먹는 작년은 초반이고 지금은 삼치구이랑 계란후라이 아, 계란후라이래요, 달걀말이 그거 먹어요 드라마에서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예랑이한테 요섭이 노래로 축하 불러달라고 할까봐 그러고? 어우, 결혼 축하드립니다 조곤조곤 말하는 거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더 목소리가 하이톤 아니신가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아간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누구랑 같이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술이랑 같이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겠나? 드라마를 보고 있죠 맞아요 음주 방송이에요 느린 걸음도 불러주세요 느린 걸음이 뭐죠? 맥주예요 주량? 전 주량 몰라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냐고요? 어디서요? 이 드라마에서요? 생일 축하합니다 맥주는 맥주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마셔요 별도 좋은데 왜 혼자 있냐고요? 혼자 사니까 혼자 있죠 아, 웃긴네 약속 나도 뭐 하자 이런 모습도 보고 약속 골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난 그냥 오늘가 믿으래 참달라고 생일 축하해요 팝송을 추천해달라 팝송 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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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오빠 말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는 건가? 무슨 말이지? 와닷도 오늘 생일인데 같은 날인 분들 많다 생일 축하해요 하윤 씨가 그 사람이 사과에도 풀리지 않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와, 막창이랑 맥주 맛있겠다 얼굴이 안 보여요 목소리는 들리시죠? 아, 그래 밉지 미울 수밖에 없어 그럴 땐 용기를 내봐요 미워하지 않은 용기 미워하지 않은 용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랜드가 부정해 결혼 3주년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려요 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귀한 거잖아 뭔가 너무 어둡다 이거를 딱 하면? 조금 밝아지죠 누구랑 썼어 아니야 사커모드 불 켜고 싶지는 않아요 음, 함성 소리가 사커모드를 하면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저 오늘 어깨 운동했어요 오늘 바람 엄청 불었죠 진짜 추웠어요 미안해 추웠어 오빠 드디어 거치대 산 거예요? 글쎄요, 이게 군대에서부터 쓰고 있는 건데 음 음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로 이거 반팔 아닌데 긴팔인데 소파예요, 침대예요? 소파예요 눈썹 정리했어요 음 오빠 사격 잘해요? 글쎄요 잘했었는데 훈련, 훈련병 때 내가 그래라고 할 때 굿뚠양 영상 다시보죠 굿뚠양 영상 다시보죠 굿뚠양 영상 요즘에 자주 봐요 굿뚠양 영상 굿뚠양 영상 굿뚠양 짧으면 연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굿뚠양 질봉지지만 굿뚠양 때 운전할 때 굿뚠양 가위바위보 하자고요? 가위바위보 하자고요? 안녕 오빠 제 거 읽어줄 때까지 안 잘 거예요 굿뚠양 주으세요, 이제 굿나잇 이제 굿나잇 Sing Again 봤죠 Sing Again 보다가 뒤쪽에는 못 봤어요 뒤쪽에는 못 보고 누나 안녕 누가 누나 안녕 해달라고 그래서 말투가 다 내려놓은 스님 같아요 스님, 스님분들은 더 기쁨이 있으시죠 친구가 졸업하는데 졸업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어 친구가 졸업이다 그럼 본인도 졸업 아닌가? 졸업 졸업 선물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니까 여itat 두두둑 두두둑 표정 NATO 몸이 덩MerYes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저 오늘도 어두움 없이 그래서 저 오늘 졸업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요섭이 옷 보라놀이네요. 네, 보라놀이에요.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피곤하진 않아요. 너요? 맞아. 잡지 3요. 잘하셨어요. 오빠 내일도 회사 가요. 아, 힘내세요. 내일도 날씨가 추운데. 아이고, 다들. 화이팅입니다. 오빠 저는 퇴사하고 싶어요. 어떡하죠? 퇴사해도 되면 퇴사하세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퇴사가 너무 하고 싶으면 오늘 나의 터라진 모습을 찾아봐. 근데 해도 된다면 결코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가 너무 예뻤거든. 어떡하지? 나 얼굴 보는 놈인가 봐. 현실적인 걸 다 생각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본인 마음에 더 좋다. 본인 선택이 옳다. 그러면 퇴사하는 거죠. 네가 보고 싶어. 회사도 방학이 있었으면 하... 차트일에 뭐가 울고 싶어. 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해, 다시 살고 싶어. 물을 안 터지기, 다시 살고 싶었어. 몰라잇? 내가 없어, 종료한 분명 안 해줄 거란 이런 식이 있지 않았어. 넌 내가 사랑하고... 넌 내가 사랑하고... 오빠 말대로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늘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뭔가 제 말대로 한... 뭔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오늘도 제 꿈에 놀러 오세요 가사에 문 라잇이 있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부담 없어요? 부담 갖지 마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부담을 갖겠습니까? 부담 없습니다 다음번에 스피크 잉글리쉬 A B C D E F G 갑자기 밝아졌어 다음 화 다음 화 이거 아닌데 어? 아닌데? 왜 이러지? 네 힘들네요 준비했어 솔직하게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있어요 멜로가 체질 넷플릭스에 있어요 근데 안 넘겨지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넘어갔는데 안 넘어가 갑자기 그때 와이파이 원인이 뭐래요? 와이파이요? 땡큐 그럼 어떡해? 우리 괴물을 바라만 보는 너를 촬영한다고 말할까 왜 서로 바쁘게 뻔히 알면서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진심이네요 오빠 더프트 앤 도프트 사진 너무 이뻐요 그죠? 이쁘죠? 촬영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빠르게 즐겁게 마치 더프트 앤 도프트처럼 향기롭게 행복하게 왜 이러지? 됐다 눈썹이 예뻐요 누구랑 있었어? 제 겁니다 제 눈썹이에요 나냐 미안해 택배 후기 왔어요 택배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운동복이 드디어 도착을 해가지고 입어보진 못했는데 아 입어보긴 했는데 운동을 그걸 입고 못해봤는데 아주 그냥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좀 얇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잖아요 지금 입기엔 조금 추울 것 같고 여름에 입을 거예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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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져가지고 또 가는 집 근처에서 이 샴푸 향을 느꼈던 거야 아 따뜻해지는 날 운동복 샷 기대해야지 이제 따뜻해지는 날? 나 할게 이제 안 올게 따뜻해지는 날에 근데 핏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조금 아쉬워요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그냥 블랙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뭐 대학이 왜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살짝 나눠주면 너 한 번 기대했어 그래서 추운 게 좋아요? 더운 게 좋아요? 추울 때는 더운 게 좋고 더울 때는 또 추운 게 좋고 고마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어 자세히 보고 마셔요 알게 갈게 이게 뭐하는 짓인데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 네 마음대로야? 어?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더니 그렇게 힘들게 헤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다시 와서는 며칠 힘들게 같이 있다가 이제 됐어? 왜 뭐든 다 네 마음대로야 멀티가 가능하네 요섭이 드라마 보면서 라방을 하네 네 봤었던 거라서 한.. 지금 세 번째 보는 거 같은데 귀 안 뚫어보고 싶냐고요? 귀 뚫어보고 싶기는 한데 아플 거 같아요 어 난 나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하네 또 내가 알게 안 된 건가 어 어 무슨 내용이냐고요? 드라마? 어 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귀 뚫는 걸 보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귀 뚫는 걸 보고 싶으세요? 좋은 점이 더 많은 경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나쁜 것들은 대개 모양새도 화려해서 심지어 나쁜 것들은 대개 모양새도 화려해서 눈은 더 잘 뜬다는 단원한 진리 좋은 내용 재미있는 내용 네 연습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뚫고 싶어지면 뚫고 아니면 안 뚫고 하면 되지 술 마시면 입술 붓는다고요? 문만 drool 그리고 와 응 기계신 샤도우 때 때 썼던 건 귓지 갑자기 그렇게 됐어 귓지예요 넌 슬프가 너무晚 오빠 저 성수동 명동 가는데 맛집 추천해주세요 이야 저는 뭐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수동 명동에 맛집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이어 커프 이렇게 된 거 이어 커프 명동 교자 성수 다락 괜찮대요 상업 맛집도 알려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섀도우 때 머리 한 번만 더 해 섀도우 때 머리가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개 안 썼던 건데 저는 류미큐브 하면서 오빠 라이브 방송 보는 중이에요 쉽지 않은 건데 잘 수는 있어 오빠 근데 네가 패배자의 얼굴로 하고 있으면 배우도 안 돼 이어 커플 섀도우 때 한 거 매알 최고 감독이라는 게 말이야 내 방으로 저 오빠 깜짝머리가 너무 멋져요 깜짝머리 제 수학 숙제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군럭대 아줌마 머리 다시 해주세요 저는 아줌마 머리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머리를 말씀하시는 거지 띵걸음 잘 뛰나요? 기록이 안 늘어요 저 잘 안 뛰어요 나 생방이예요 들어가 생방 안 해봤어 예의되네 나는 예의 머리 너무 예뻐 최애야 군럭대 검정머리에 핑크 메이크업 최고 내일 라면 먹을까요? 파스타 먹을까요? 몰라 파스타 드세요 너 같은 베테랑이 그럴 때는 회사를 위해서 눈 좀 해 줘야지 시청이 라면이 하다가 부새도 언제고 뒷말이였어 뒷말이였어 이제 와서? 아이다 몰라 아니, 될 일을 많이 하지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 분 말은 수박 게임 안 해요 직생활이지 내게 할까? 네가 하겠지 핑크몰이 해보실 생각 없어요? 넹 없어요 고구마 피자 좋아요? 피자는 다 맛있죠 파인애플 올라간 거 빼고 섀도우 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차이 많이 나죠 섀도우 때 정말 말랐을 때니까 지금이랑 거의 7kg? 7kg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때가 진짜 제일 말랐을 때예요 아니, 그러게 왜 주인공은 취미를 승마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뽀뽀시나 잔디깎이나 복싱... 아직 안 합니다 복싱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네 도전해보고 싶은 스포츠 저 요즘에 일라인 스케이트가 요즘 타고 싶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일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타려고요 재밌겠죠? 방이 어둡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곧 자야죠 12시가 넘었네요 일라인 동희한테 배우면 되겠다 저 일라인 잘 타요 잘 탑니다 빨라요 저 일라인 스케이트 빨라요 누가 자꾸 자라고 하나요? 누가 자꾸 자라고 하나요? 졸려요 저도 저도 빨리 자서 일어나야 내일 다리 운동이어서 걱정되면서도 또 설레고 그러네요 내일 또 다리 운동 잘해야 되는데 솔직히 갈게요 네 그냥 소민 씨에 대해서 같이 일하면서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네 솔직하게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네 라이브 보니까 다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운동하는 게 하루 일과 맞아요 운동이 제가 보통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2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날에 뭐든 약간 오늘의 운세처럼 그날 운동이 잘 되면 그날 하루가 다 잘 돼요 근데 운동이 잘 안 되면 그날 하루가 좀 저 혼자예요 운동 Please sing when I miss you When I miss you 네가 보고 싶어지면 네가 보고 싶어지면 네가 또 그리워지면 멍하니 누워 멍하니 누워 가사를 다 까먹었어 끝내 잠들지 못하고 네가 보고 싶어져도 네가 더 생각나도 맞나요? 가사가? 의식의 흐름 노래 죄송합니다 가사를 몰라요 끝내 잠들지 못하고 끝내 잠들지 못하고 끝내 잠들지 못하고 맞다 끝내 잠들지 못하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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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작사하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것도 그거였는데 잘 자요 몰라줘요 잘 자요 잘 자요 베이베 힘든 하루는 잊고 내게 기대어 편히 안겨 가사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네 내게 내게 아 진짜 이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내게 이렇게 안겨 편하게 잠을 자 아 이거 아닌데 내게 살며시 안견히 마음을 기대 아 이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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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자요 베이베 이것만 들으면 됐죠 그쵸? 힘든 하루는 잊고 이 정도만 들으면 됐죠 지우라고 합니다 내게 살며시 기대니 하루를 기대 아 모르겠어요 그 뒤에까지 보내주셔야죠 모르겠어요 누가 죽인 줄이래 항상 주워 지웠다고 재밌네요 재밌네요 힘든 하루를 잊고? 네 하루를 기대 힘든 하루를 잊고 네 하루를 기대 이거 맞아요? 항상 주워 아니 이렇게 보내셨는데? 왜 왜 웃으시지?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유? 유가 뭐였죠? 유? 유 그댄 너무 소원 이건 위로인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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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뭐였죠? 유? 유 기억이 날 땐 날 땐 안 별 별 별이 아 이것도 작사일 것 같은데 내가 작사해놓고 또 작사를 해보려면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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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먹었대? 너무 웃기네 펄피음 펄피음 펄피음이 뭐였지? 하나뿐인 마이 갓 달콤한 넌 마이 스페셜 향기에 취해가고 있어 베비 요어 마이 갓 맞나? 달콤한 넌 마이 스페셜 가사... 가사가 없어요, 지금 12시 30분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곗바늘처럼 창가에 취해가고 있어? 향기에 창가에 취해가고 있대 너무 웃기네 러브데이 혼듀 해준... 뭐예요? 혼듀? 아직은 이별을 못 배워서 아직은 사랑을 못 배워서 아직은 사랑을 못 배워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못 배웠어요 네 혼자 듀오 해달라는 게 혼듀예요? 아... 하나 뿐인 마이 갓 달콤한 넌 마 스페셜 향기에 취해가고 있어 아 참 미운 사람 그렇게도 내 맘을 모르나요 아닌데 이거 아 또 그러네? 콘서트에서도 그랬는데 적은 음 주먹을 꽉 쥐고 안 울었어 V.I.O 오빠 아는 것만 부르고 있죠 아는 것만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전혀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바이러스 불러달라고요? 이 시국에 바이러스는 좀 빨리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갑자기 부르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새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젠 아냐 이젠 아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더는 안 돼 이 말을 하기가 난 두려워 그래서 늘 못 본 거야 저스트 비포 쇼크는 아예 뭐 생각이 아예 안 나는데 패드 스텝 때 내가 이번에는 여러분 안 되시겠습니까? 일하러 가야 돼 난 너무 바빠 제가 알겠습니다 맞나? 일하러 가야 돼 난 너무 바빠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너는 악마 여보세요? 왜? 모르겠다 워시스도 기억이 안 나네 워시스도 기억이 안 나네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비가 그쳐가면 넌 너도 따라서 그 다음이 스소서히 조금씩 그쳐가게 그쳐가겠지 너에게로 이젠 돈 들어오면 들어오면 baby girl let's fly it will be so nice yeah right baby 아 너무 웃기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음 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였는데 나나나나 나에게 넌 짠해 지금 제가 거의 누워있어요 여러분 거의 누워서 누워있어요 지금 이렇게 목이 이렇게 이렇게 꺾여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외우네 이거는 외우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원래 한 소절 불러드리려고 이렇게 랩을 킨 건 아니니까 첫눈 그리고 첫 키스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아름답단 아까 불렀는데 나나나로 통일해도 괜찮다고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날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소리 없이 운다 또 바보처럼 운다 아린앤버 아린앤버도 지르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남았어 오나나 오나나 나나나나 그게 뭐죠? 한 번에 알아본 사랑 그대 눈을 바라보면 마음이 떨려요 이 모든 순간이 모두 전부 꿈만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Baby I love you 난 네가 필요해 And hold me 나나나나나나나 정말 괜찮겠니 아니 그대 눈을사 관리하다가 아 모르겠다 요섭이 포겟 더 리리 죄송합니다 아 부끄럽다 가사를 하나도 모르니까 너무 부끄럽다 기광 오빠의 댄싱슈즈 이 댄싱슈즈 또 너무 크게 부르면 안되니까 새벽이니까요 개쵸? 개쵸 없어요? 개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꿔서 부르라고 해야겠다 아이갓인가? I got that I got 댄싱슈즈 미드나잇? 미드나잇 미드나잇 가사 좀 보내줄래요? 미드나잇 미드나잇이 미드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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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미드나잇 너무 웃긴데 미드나잇 미드나잇 먹으시면 네 모습이 사라지면 나나리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까보다 아까보다 시청선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다니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발그레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가 네가 벗는 어... 뭐죠? 모르겠다 원래 오빠 모르는 가사 없었는데 모르는 가사 많아요, 저 잇츄? 잇츄가 뭐예요? 베이비 잇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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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댈 사랑하게 될 것만 같아 메이비 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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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노래 이렇게... 고댄스인데 없어요 달달할 수 없는 것 같아 마음? 마음이 네가 보는 대로 이게 마음이죠 바라보고 싶고 두 눈이 어떻게 멈춰 그러니까요 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랑했나 봐 사랑했나 봐 끝 그거밖에 몰라요 인어라우드 갑자기 찐이야 불러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까먹었어요 문 라인 까먹었어요 내 남자친구를 부탁해 내 여자친구를 부탁해 아니에요? You're my dream girl 넌 한도 없어 난 점점 더 점점 더 내게 빠져드나 봐 baby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어쩌고 저 어쩌고 블라블라 카페인은 기억나죠? Because I like a cafe 밤새 잠 못 들고 진또배기? 진또배기 들어본 것 같은데 진... 진또배기야 아닌데? 갑자기 누가 갑자기 누가 A whole new world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시청자 수가 지금 갑자기 또 늘었어요 지금 뭐 하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죠? 아 그건 신토불이에요 신토불이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나 이거 왜 가서 왜 알지? 나 이거 왜 거기서 나와 나 이거 둘이 걷기 어디든 좋아 니가 정해 나와 함께해줘 이 밤을 이렇게 우리 둘이 무지개 빨주노초파남보 아름다운 색깔로 네 기억 안 나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갑자기 갑자기 최준 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잘 굽으셔가지고 줌며 들어가지고 저도 나랑 별 보러 가죠 I'm a love 나 점점 눕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잘 굽은 게 아니라 So hard 진짜 너무 진심이야 진심이야 내가 너의 스페셜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죠 커피를 좋아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매일 나의 생일이야 음이 이상한데 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모두모두 신나서 너에게로 가는 너에게로 나 따따리따 따라따라따리 따라라라라라라리 따라라라라디디따라 따라라라디디따라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 Bad girl 네가 제일 좋아해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좋아해 네가 제일 예뻐 And some 대화하게 나 Screaming out loud We gonna party all night 네 굴러서 들어가는 예정입니다 우린 연결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 안 돼 더는 안 돼 이 말을 하게 가는 두려 그래서 널 못 본 거야 애인이 생기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첫 번째 길거리에서 키스해보기 두 번째 말야 춘천행 새벽 기차 세 번째 네 번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배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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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행복할 거야 I think I love you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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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두 사람 짙은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나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그래도 나는 웃어야겠죠 얼굴 반쪽만 나온다고요 아직 한쪽 다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도 괜찮네요 아래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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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중 bed, bed이고는 뭐예요? 조금 bed이고 1시예요? 1시에 잘게요 가사를 보여주셨어요, 이분 잠깐만,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날린 잘 지내줘 잘 지내줘가 우린 왜 이별인가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아직 사랑해요 그대를 떠나야만 하나요 네가 없는 그곳에서 날 떠올리고 눈물 짓지 말길 네가 없는 이곳에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4,400여 분 지금 거의 4,500분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너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른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지 커피 한 잔 할래요 좋아요, 올라올게요 또 뭐가 있지? 지금 거의 콘서트예요, 지금 Can you feel it? We coming for you 우리가 여기까지 세트 뜨거웠지만 결국 우리도 이별을 피할 수는 없나 봐 너는 나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이 시국에 부르기에 좀 빨리 정식이 되길 기원합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 이 밤이 어쩌고 저쩌고 야 Beautiful my girl Oh girl 이 밤 너의 곁으로 음이 이상한데? 이 밤 너의 곁으로 왜 이러지? 작은 두 손으로 내 손 꼭 잡고 울던 너 오호호 돌리고 싶은 시간 난 또다시 뒤로 걸어가면 오호호호호 이 밤 너의 곁으로 지친 하루? 지친 하루가 뭐죠? Universe 미운 사람 해드렸는데 아 참 미운 사람 그렇게도 내 맘을 모르나요 아 나리 다 따라리 다다라라고 곰보다 더 더 둔한가요 Oh good good day Oh good good day Oh good good day Oh happy day 우후 기억났어 기특해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나나 음 음 따다라 따라라 따라라 내일 할 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볼만한 영화들이 뜨네 가슴 막막해지는 것부터 눈물 속 빼는 것까지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별 직후 검색해 보면 혼자 볼만한 영화들이 뜨네 아닌데 이거 계속 별 했죠 별 하지 않았나요? 안 돼도 했죠 안 돼 너무 서두르지만 견디게 힘이 들 때면 그게 나야 아가씨는 아쉬웠어 내가 공기대로 말씀을 못 하셔서 말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다 들려드렸나봐요 다 똑같네 올라오는 글들이 시작이 엄청 좋은 히토리 기린이 신하이데오 히토리 기린이 신하이데오 복구와 히츠 요 때이데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베이비 넌 웃는 게 더 이뻐 러빙유 러빙유 포에버 언제까지 나와 함께 행복하게 러빙유 분명 내가 잊어놓은 곡이야 버이비 넌 웃는 게 더 이뻐 음 비슷했는데 이 노래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무 가사 좀 보내주실래요? 나무도 내 손을 잡아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나 말이야 내 손을 잡아 바쁘죠 이거 너와 나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만큼 아이유 님 노래 아니에요? 하던 대로 해 넌 나의 20대였어 이거 제발 넌 나의 20대였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뭘 안 들어봤어요? 넌 나의 20대였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내가 아니야 그 꿈은 너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Oh my love 잠시도 날 가만두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혼자인 밤은 Oh oh 오히려 더 불안한 건 나인걸 이런 책을 이런 게 또 어딨어 Yeah Oh I need you love and Oh I need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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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빠져든 내가 미워져 아닌데 그리워 그랬어 뭐였지? 가사가 내게로 빠져드는 내가 내게로 빠져드는 내가 가사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틀리네 I can take my breathe, breathe, breathe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잊혀질수록 난 더 I can breathe, I can hold my breathe, breathe, breathe 갈수록 나는 더 자꾸록 내, 자꾸만 내 숨 자꾸록? 자꾸만 내 숨이 가빠와 내 숨이 Breathe in, breathe out Hey, hey, hey 네가 보고 싶어지면 거리에서?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나나나나나나 한없이 걷다 보면 따라리라나나나나 따라라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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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나나나나나나 따라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또 한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있는지 난 아닌 안에 남았는지 걷다 보면 난 난 안 어색할 것 같아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목소리는 미스테리요? 넌 정말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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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도 잊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엔 숨겨져 있는 모르겠네 I'm doing it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솔리드의 천생연분? 솔리드 선배님의 천생연분 약속을 잡고 시간이 됐어 시간이 왔어 널..머러서 왜? 넌너너넛던 거야 나를 믿고 있던 너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야 댄스위드 유 그대도 따라 나무 같은 애가 돼? 언제나 그대를 지켜줄게요 나무 같은 내가 되어 언제나 또 따릴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말씀드리는 순간 4500분 넘었습니다 1시에 이 정도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엉망진창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네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준비된 콘텐츠는 아니니까요 그날들 노래요 비 맞은 채로 서성이는 마음에 날 불러줘 말 없이 네 지금 콘서트 중입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것은 모두 모두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나는 나는 할 수 할 때까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그대를 로빈욱 변명 아 그거 기억 안 나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오직 슬픔만이 돌아오잖아 등등등 넌 너무 깊이 생각하지마 가시도 친대화 속에 남겨진 너의 평범함을 외면하지마 그 노래로도 그리움이 씻겨지지 않으면 받을 사람 없는 편지로도 지워지지 않으면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잖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잃었나 그 사람을 아껴요 그 사람을 아껴요 사랑의 술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요 사랑의 술을 가르쳐요 사랑의 술을 가르쳐요? 노래가 있나요? 안 들어봤습니다 뭐 얼추 다 부른 거 같은데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은 공연을 봐야 드림걸 불렀어요 You're my dream girl 너 울 수가 없어 난 점점 더 좋은 남자 좋은 남자 좋은 남자 좋은 남자 좋은 남자 베이베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겪어간대 겪어간대 더 팩트 기억 안 나요? 나는 이제 빨리 찍어서 나는 이제 빨리 찍어서 좋은 남자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오늘 아닌데 오늘 가성이었는데 소 1시 5분에 끌게요 6시에 끌게요, 요섭씨 그러고 나서 저 잘 거예요 주먹을 꼭 쬐고 7분 남았어요, 여러분 콜링 유? 늦은 시간에 자꾸 전화해서 미안해 근데 지금 그냥 그냥 전화해 나는 콜링 유, 콜링 유 제가 오늘은 좀 실망을 해야겠어요 갈게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내 사랑은 내 곁에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안 맞아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나랑 결혼해줄래? 나에게 뭐라 뭐라면 뭐라 결혼을 해볼래? 며칠 사 며칠 사이야 윗놀 달래고 나름 하나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기억을 했어요 4분 남았어요 우리 집이 삶은 안 되는 양이니까 이제부터 속삭아버렸어 숨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풀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부를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드라이브 더 세게 베달을 벌봐 너의 우리 추억이 다 뭉개지게 One day One day One day 내가 아이와 니라리따라라라라 니라리따라라라리따라 닌텐도 니라리따따라 One day 내가 아이와 나나나나와 덕후니 나리따리따라라라라라라라 잠이 안 와 미쳤나봐 복잡하고 복잡하니까 밤은 더 깊어져도 눈을 꼭 감고 있어도 미쳤나봐 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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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퍼펙트인가? 나를 잊지 말아요 1초를 살아도 그렇죠 이건 퍼펙트였죠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맞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가사가 맞아요?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잘 거예요 솔직히 노래를 제대로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예전 예전 1분 남은